41개국 200여개 방송영상 기업 참가, 서울 는 연합뉴스, 이웅 기자 는 전 세계 방송영상 전문가들이 모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 방송영상 콘텐츠 행사인 국제방송영상마켓 bcww 2018 이 다음달 5호에서 7일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는 전 세계 41개국에서 200여개 방송 관계사가 참여한다. 대만드라마 제작사연합 태국국립영상콘텐츠연합 mpc 북유럽 최대 배급 사에코 라이츠 중국 최대 영상플랫폼 it 등이 방문할 예정이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현성채널, 복수채널 사용사업자, 독립제작사, 배급사 등이 전시사로 참여한다. 가상현실, vr, 콘텐츠기업인 아바엔터테인먼트, 바로택시너지 등도 참여해 첨단 영상 콘텐츠를 선보인다. 올해는 콘텐츠,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다. 디스커버, 더 인피니트 포텐셜스 5, F-콘텐트를 주제로 방송영상 콘텐츠의 수출 방식과 수출 장르, 플랫폼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한다. bcww2017 연합뉴스 사진자료, 특히 완성된 콘텐츠뿐 아니라 기획안, 포맷 같은 원천 콘텐츠의 수출 계약을 지원하고, 드라마 중심에서 벗어나 예능, 다큐멘터리,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수출 기회를 타진한다. 수출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전 세계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새, 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다양한 연계 행사들이 진행된다. 국내 최대 방송포맷 행사인 글로벌 포맷 마켓 bcww포맷 g-018-29-4-6-1-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최신 포맷 산업의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방송포맷 콘퍼런스에서는 공명가왕, 미국판 제작자이자 아메리카 갓탤런트, 아메리카 아포스트로피에스 갓탤런트, 포맷 제작자인 크레이그 플래스티스와 방송포맷 전문가인 진 셜라비 런던시립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과 방송포맷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국내외 우수 포맷을 소개하는 포맷 쇼케이스 에서는 영국, 과터키 제작사가 최신 포맷 기획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BCWW 2017 연합뉴스 사진자료 9월 5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방송작가 국제포럼 에선 크레이그 플래스티스 스마트. 곡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제작자와 방송작가들이 극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우수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강연한다. 집밥 백선생, 루이 노윤, 복면가왕, 루이 박원우, 한 끼줍쇼, 루이 신여진, 피든싱어, 루이 유성찬, 썰전, 루이 정다운 등 국내 유명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 쇼케이스도 있다. 웹 모바일, 온라인동 영상서비스, OTT 등 새로운 방송 콘텐츠를 소개하는 뉴미, 디어 페스티벌, BCWW 뉴컨 2 9월 5에서 7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 행사에서는 프랑스 콘텐츠 유통사 데일리 모션의 암투한 나자레 다시. 바총괄 부사장과 중국 알라바바 그룹의 셀린시 알리 스포츠 부총재가 기조 강연을 한다. 국제방송영상마켓은 국내 우수한 방송영상 콘텐츠를 세계시장에 속, 개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했으며 올해로 18회째를 맞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방송영상 콘텐츠가 해외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방식과 속, 출장르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매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대표 누리집 www.bcww.kr, 이나한국콘, 텐치진흥원 누리집 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cww 2017 연합뉴스 사진자료 abllapia.yna.co.kr 2018년 8월 30일 10시 50분 송보 so done!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